인구 보건복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임신, 출산, 육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시민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15초에서 60초 사이에 세로형 형상을 제작해 제출해야 하며 총 460만 원의 상금과 인구 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장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구 보건복지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